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매일보금 1452번째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10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리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은회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6장부터 10절은요 계속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플레셔 하나님에게 오비디언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아주 새롭게 그때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왜? 지금 이게 어디하고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면서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없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셔 번제와 속제 요구하지 않냐 지금 번제와 제물을 드리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번제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확 찬양하고 성가대 쓰고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고 이거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럼 왜 왔어? 지금 전기가 막 나갔다 왔다 난리네요 이거 인터넷 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에어컨도 막 죽었다 살았다 하고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주여 전기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메일보금 마치고 있습니다 전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정전될까봐 기도한 건 참 오래간만이네요 캄버저도 참 좋아졌죠 옛날에 막 여러 번 녹음할 때 막 나가가지고 난리였는데 자 그러니까 40장 6절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분을 드리면서 이건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 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7절 8절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율법자들이 막 뭐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해 저기 앞 길바닥이 버려진 사람 갖다 고쳐주고 그거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게 바로 그 다윗 왕의 쓴 말을 예수님이 응용해서 신약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리 너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여기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주의 의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여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의 중에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지금 6절부터 10절은요 데이빗이 정말 아주 새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써져 있는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장 10절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 내가 대회 중에 의해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여 할 줄을 주의 의의를 주님의 righteousness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여 주의 성실과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였으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은혜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포커스가 맞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가슴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로구나 를 깨닫고 그것에 올인하는 우리가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역 하면서 벌써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느까지 제가 와있냐 하면 저의 관계적인 캄보디아의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캄보디아 목사들이 신실하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목사들 서너명하고 만나서 밥 먹고 막 심각한 이야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까놓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야 장노교 신학교 우리 20년 동안 140억의 개척을 했는데 하나도 자립을 못했어 그건 너희들이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닌가 복음이 잘 뭔지 깨달아서 그래 너희들 지금 교인들 다 렉서스 타고 다니고 근데 왜 자립을 못할까 구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교사한테 맨날 구걸하고 이런 사람을 아주 베이식하게 체인지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같이 생활해야 이들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죠 헌신하고 저는 자꾸 헌신 헌신 얘기하는데 헌신이 헌금 헌신이 헌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그냥 올드슈즈란 말이에요 올드슈즈 헌신 쓸데없는 신 진짜 헌신이에요 올드슈즈가 안 되려면 헌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배드렸다 그러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 너희 삶 속 니네들이 11조 안 하고 니네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아우리치를 2,000불을 줘서 우리가 100명을 했으니까 4,000불 주면 200명 하겠다고 그게 너희들의 결론이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1,000불을 줘서 100명 했으니까 2,000불 주면 200명 하겠다는 게 너희들의 결론이냐 말이지 이건 복음이 뭔지 몰라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냐 내가 지금 NBA 프로그램 하냐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너희의 빌리지를 놓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 정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돈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를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는 그의 의의를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미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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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미셔널 삶 미셔널 컴퍼니 미셔널 다 좋은데 정말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러한 하루가 되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자꾸 예수 믿고 말로만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똥폼 잡는데 하나님 그만 똥폼 잡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행하는 오히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